롱아일랜드 나소카운트에서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 혼합 복용에 따른 사망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김희삿 기자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트에서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 혼합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나소카운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이 2015년 177명에서 2016년 195명으로 10.2%가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헤로인과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 혼합 복용에 따른 사망자는 31명에서 81명으로 1.6배가 늘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과 혼합해 복용할 경우 마약 성분이 50에서 100배 강력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 혼합 복용은 마약과 같은 도취감을 불러오지만 호흡곤란을 일으켜 적은 양으로도 몇 분 만에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삿입니다. KBTV 김희삿입니다. KBTV 김희삿입니다. KBTV 김희삿입니다.